지난 에피소드까지 해서 머신러닝에 대해서 여러 개의 샘플, 여러가지 예제를 살펴봤었죠. 그랬는데 이제 지금쯤 머신러닝의 핵심 개념, 핵심 사상이 무엇인지 한번 정리를 하고 또 이어서 머신러닝 강좌를 진행을 할 겁니다. 앞으로도 한 50회 정도 더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머신러닝과 관련된 각종 기술과 기법들을 쭉 다 살펴보게 될 겁니다. 머신러닝, 머신러닝의 핵심 개념은 뭐냐고 하는데 핵심 개념은 단순하게 그냥 통계학과 동일합니다. 통계학이에요.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지는 걸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요. 주사위를 던질 때 주사위를 던진 횟수가 바로 머신러닝의 샘플의 개수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조금만 더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주사위를 한번 딱 던진단 말이에요. 한번 던졌을 때 어떤 값이 나올지는 알 수 없어요. 그냥 1에서 6 사이에 값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1이 나올지 2가 나올지 3이 나올지 그 확률, 그죠? 확률은 다 동일합니다. 그죠? 1이 나올 확률도 6분의 1이고 2가 나올 확률도 6분의 1이고 1과 6 사이에서 어떤 숫자가 더 나온다는 걸 알 수는 없습니다.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ML에서 만약에 캣이 있고, 다음에 독이 있고, 다음에 카가 있고, 다음에 휴먼이 있고, 다음에 트리가 있고, 그리고 스톤. 이렇게 6개의 사물을 머신러닝의 if ml입니다. if ml has six, six sample. 그리고, 그리고 each one is cat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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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ne입니다. 이 경우, 이 경우 ml이 그 사진을 보고 캣인지, 독인지, 카인지 판단할 확률은 그냥 6분의 1일 뿐이에요. 6분의 1. 그냥 찍는 거죠. 연필 굴려서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결과일 뿐입니다. 주사위 한번 던졌을 때 그 값이 나오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사위를 던지는 횟수를 증가시켜 나가면은 그러면은 그 결과, 결과의 평균 값은 점점 3.5에 근접하게 되죠. 그죠? 나중에 우리 파이슨의 사이플러스로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그래프를 그려볼 겁니다. 1부터 6까지입니다. 6까지 있고 얘의 평균 값은 3.5란 말이에요. 계산을 그렇게 나오잖아요. sum 해서 더한 다음에 6으로 나눠줬죠. 그죠? 공식. 이 공식입니다. 3.5가 나오는데 그럼 언제 1이 3.5가 나오느냐. 어떤 일정한 빈도 100번이면 100번 200번이면 200번 정도 던졌을 때 이미 3.5라는 값에 도달을 해요. 도달한 다음에 그 값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결정적인 값 더 이상 변하지 않는 값에 도달하는 빈도를 우리가 리밋이라고 얘기합니다. 머신러닝도 마찬가지입니다. 머신러닝도 샘플을 추가하면 추가할수록 그죠? 샘플을 추가하면 추가할수록 점점점 도우기인지 캐시인지 카인지 휴먼인지 구변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돼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리밋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무한정 주사위를 던져야지 3.5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횟수만 던지면 이미 그 값에 도달한단 말이에요. 머신러닝에서도 무한정 샘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샘플만 제공하면 정확히 개와 고양이로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일정한 횟수 그걸 우리가 리밋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신러닝이 별달리 과거와 다른 핵심 결정적으로 엄청난 변화 같지만 사실은 주사위를 던지는 것과 완전히 동일한 개념이에요. 이 비슷한 경우가 바로 제논의 패러독스 와 아인슈타인의 렐르티브 티시얼입니다. 상대성 이론이에요. 제논의 패러독스는 뭐죠? 화살은 절대 관역에 닿을 수 없다. 혹은 거북이는 절대 토끼를 추울할 수 없다. 이게 제논의 패러독스잖아요. 혹시 이거 얘기 못 들어보신 분들은 나무 위키나 이런 금식을 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빛과 시간과 공간의 시간과 공간의 상대성 빛의 굴절 등등이잖아요. 이건 두 가지가 완전히 동일한 개념입니다. 2000년 전의 제논의 패러독스나 최근에 최신의 어떤 상대성 이론이나 뿌리의 핵심 개념은 같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머신러닝의 핵심 개념이나 우리가 주사위 놀이할 때 주사위를 던져서 점점 핑계값에 근접하는 것이나 완전히 동일한 개념입니다.